대북운동 장로교회가 동로회를 조직하고 1912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총회를 조직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기독교를 통해 잃어버린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영혼구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양신학교에서 헌법재정과 정치조례를 만들었던 과갈련 선교사는 목회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종교교육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등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함태영이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함태영은 과갈련의 비서였고 1915년 평양신학교를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1919년 남대문교회 조사로 있을 때 3.1운동의 기획자로 한국기독교를 주두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23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고 1952년에 대한민국의 제3대 부통령에 임명됐을 정도로 교회와 신학 그리고 국가 정치의 문제에 다리를 놓았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함태영이었던 것입니다 보금은 사회로 확장되어야 했고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사회와 국가의 구원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학교와 유치원을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이상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국가구원, 당시로서는 독립에 대한 이상을 가질 수 있었고 독립이 된 이후에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추구하는 국가의 이상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제의 무단통치로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억압되어 있을 때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교회와 교회가 세운 사립학교들이 유일했습니다 개인구원을 통해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 사명은 국가적인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특히 한국장로교회는 개인구원과 국가구원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절대 빈곤과 식민지 지배, 전쟁, 독재에 시달렸던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특별하게 받아들여졌고 가장 근대적인 그룹이 한국교회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인의 영혼구원과 복음적 인간의 구현, 그리고 국가적 책임과 사명의식은 한국교회의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서 80년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도래했던 교회성장주의의 내재화는 국가구원의 의식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확장적 의미를 교회와 교인의 수적 증가, 선교사와 선교제의 확대로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신학이 목회적인 영역으로만 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학문의 영역에서 신학의 위치를 왜소화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산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적 경제학자도 두드러지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1980년 민주화운동이나 2014년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의 과정에서 교회가 감당했던 수많은 일들은 역사학자와 정치학자, 사회학자의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무력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비판적으로 다룰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차별금지법 등으로 표출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한다면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개인의 영적 구원의 문제를 통해 복음적 인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유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인간은 무엇인지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인간의 모습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변화와 인간화를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자유가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